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웹툰에서 그때 우리가 좋아한 그림 작가를 맡고 있는 작가 웅비라고 합니다. 30대 중반의 출판사 대표인 조아란이 자신이 만들었던 인터넷 소설 세계에 들어가서 강휘영과 천은재라는 두 남주인공이 나오면서 겪는 우당탕탕 현대 판타지 로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때 유행할 때가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. 아마 저는 인터넷 소설 표지가 들어간 펜실을 구입하거나 그랬던 기억이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. 남자 캐릭터들만 봤을 때는 구레나루가 있냐 없냐로 나뉘고 있고요. 그 외에는 그 시대에 유행했던 옷들이나 소품들을 주로 디테일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제 나이 경험으로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아서 보통은 글 작가님이 참고자료로 많이 추가해 주시기도 해요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글그림 다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둬야겠구나 하던 생각을 하던 차에 그림 작가로 작품을 하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협업을 하다 보니까 협업에 대한 매력을 또 알게 됐어요. 글 작가님이랑 같이 합을 맞춰가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를 느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글 작가님들의 작품도 같이 해보고 싶기도 하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 작가님과 작품을 해보겠나 라는 생각도 있어서 현재는 그림 작가로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.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글 작가, 그림 작가 이 편도 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편으로 알고 있는데 출발점에서부터 중요한 거는 서로의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늘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노블 코믹스로 만들어진 모든 작품들이 어떤 한 사람의 쉬운 노력이 아니라 많은 제작자들의 핏땀 눈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반반입니다. 지나친 스포성이 없다면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아주 좋게 작용되는 것 같아요. 검색은 해봤고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. 대신 뉴스로만 많이 접한 것 같네요. 감염될까 봐 안 들어갔습니다. 불법 사이트들을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 여기에서 생겨나고 저기에서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총책을 잡아야만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.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잡아내는 것밖에 없겠죠. 아마 이건 본인이 창작자가 전적으로 창작을 하지 않는 이상 평생 100%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이제 자신이 가슴으로 나온 작품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시면 천천히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봤던 만화는 액션 만화가 지배적이에요. 사실 액션 만화 해보고 싶습니다. 건강하게 무탈이 행복하게 제가 하고 싶은 그림 죽을 때까지 그리기 쉽습니다.